경기도가 카페, 공방 등 민간 공간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합니다.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군에서 약 100곳을 지정해 민간 사업장의 공간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창작, 휴식, 취창업,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이는 접근성이 좋은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기존 청년 공간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청년 공간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한 청년 공간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한 청년 공간이 멀어집니다.